그럼 지금부터 우리 왼쪽에 스프레드 시트에 만든 표를 데이터베이스한테 시켜야겠죠? 우리가 알려고 하는 이 표의 이름은 topic입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한테 데이터베이스야, 테이블을 생성할 건데 그 테이블의 이름은 topic이야 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요 세미콜론 하면 이게 빈 테이블을 만드는 명령인 거고요 이 중간에다가 우리가 각각의 컬럼에 대한 성격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첫 번째 컬럼은 idea 한 칸 띄우고 그리고 그 idea는 반드시 숫자만 올 수 있어라고 number라고 적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 컬럼에 행의 값으로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의 형식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과 같은 정보시스템에서는 여러분이 여기 1이라고 적고 여기다가 1이라고 적어도 잘 들어가요 즉 넣기 편합니다 하지만 빼기에 아주 나빠요 나중에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된 값을 꺼내게 되는데 그 값이 반드시 숫자라는 걸 확신할 수 있다면 값을 꺼내올 때 걔가 진짜 숫자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어떤 값이든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값을 뺄 때마다 조건문과 같은 걸 이용해서 이게 진짜 숫자인지 진짜 문자인지를 체크해야 될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어떤 용기가 있는데 그 그릇 같은 거 그 그릇에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다면 먹을 때마다 그 그릇에 진짜 얘가 맞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런데 그 그릇이 그 그릇에 어떤 것을 넣을 때 반드시 우유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고 그걸 봉인해 놓는다면 여러분이 그걸 마실 때 의심 없이 마실 수 있잖아요 얘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저 id라고 하는 값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값이냐 아니면 비어질 수 있는 값이냐라는 것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번째 거를 쓰는데 mysql 이렇게 했을 때 제목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id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지만 본문은 지금 당장은 없어도 된다 하지만 날짜는 지금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한테 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진짜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null이냐 not null이냐 null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not null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id값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한테 명령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가 값을 입력할 때 값이 없는 상태로 입력하려고 하면 거절해버려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자 됐죠 그 다음엔 이제 콤마 해서 하나의 컬럼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두 번째 컬럼은 타이틀이거든요 타이틀의 데이터 타입은 문자인데 문자 중에서 저 제목의 길이가 가변적이잖아요 몇 글자가 될지 알 수 없죠 그럴 때는 바차2라는 걸 써서 이 괄호에다가 몇 글자가 들어올 건지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우린 제목은 50 글자다라고 저렇게 50을 적으면 50보다 긴 글자가 들어오게 되면 잘립니다 그리고 제목은 반드시 써야 된다 not null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디스크립션은 디스크립션은 역시나 바차인데 바차는 최대 4천 글자거든요 4천까지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더 긴 데이터 타입이 필요하다 그럼 바차 말고 여러분이 다른 데이터 타입을 아주 big text 데이터 타입 이렇게 검색해서 4천 글자 이상 되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하고 마지막으로 created 이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날짜를 저장을 할 때 이렇게 텍스트로 저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차를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오라클에서는 이 날짜와 같은 시간을 위한 데이터 타입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타입은 데이트라는 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고 not null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깜빡했네요 여기 있는 부분은 디스크립션은 null일 수도 있으니까 즉 없을 수도 있으니까 null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아예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성을 하게 되면 이게 뭐다? topic이라는 표를 만들라고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지시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는 not null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된다 number 반드시 숫자여야 된다 이러한 제약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 의미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제가 sql 플러스에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제가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크리에이틋이 나오면 성공적으로 표가 만들어졌다 라는 뜻입니다 박수 치시죠 자 여러분 큰 고비를 넘으셨어요 고비 넘을 때마다 박수를 꼭 쳐주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뇌가 공부를 싫어하거든요 자 자 그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말 중요한 표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으면 만들어진 표를 어떤 표가 현재 나의 스키마에 존재하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자 그럼 이제 검색 엔진에서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는데 오라클 음 테이블리스트 저 정도로 검색을 해서 봤더니 여기 또 좋은 블로그가 있네요 이 블로그에 여러분이 이제 표를 표의 목록을 가져오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 방법이 표의 목록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자 저건 이제 우리가 뒤쪽에서 문법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요런 식으로 그 우리가 필요한 명령을 검색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명령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표를 생성한다 라는 작업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를 그 뭐야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래피컬한 환경에서 직관적으로 마치 그 엑셀의 표를 만들듯이 여러분이 표를 만들 수 있는 도구들도 있기 때문에 예 크리에이트 테이블 같은 거는 외우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셀렉트 그리고 테이블 네임즈 어 프롬 올 테이블스 웨어 오너 오너가 이제 소유자죠 그리고 이 고잉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보면 에러가 나네요 자 제가 실수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테이블 네임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엔터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토픽이라는 테이블이 현재 이고잉이라는 유저 또는 스키마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명령어는 현재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고 곧 이해할 수 있게 될 명령어이기 때문에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찾으면 된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만 알면 문제는 해결한 것과 다름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끝 다시 한번 해주세요 됩니다 감사합니다.